몽골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분인가요, 그러면?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남자이죠. 그리고 지배한 땅만 놓고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그런 남자입니다.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아, 칭기스칸. 최고의 갑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칭기스칸의 소상화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나라 때 아마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겁니다. 실물을 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비슷하게 그렸다고들 합니다. 상상으로 실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칭기스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오늘 칭기스칸이에요? 몽골어로 하게 되면 칭기스칸 이거예요. 칭기스칸 노래 아세요?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칭, 칭, 칭기스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몽골에서 나온 몽골 노래가 아니라 아니에요? 독일에서 독일 밴드에서 만든 노래이고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전북했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학교에서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징기스칸 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써놓은 몽골 비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를 달달 그냥 외우도록 해요, 시켜요. 그 정도로? 징기스칸 하면 약간 이렇게 여기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나는 이 위대한 사람의 후손이다.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데 크리스티나 씨는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유럽에서 이미지 조금 달라요. 그냥 죽이는 사람 많아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그 당시에 고작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러한 기병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했고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나 또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러한 영토를 지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멋있어. 그래서 징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나요? 이 지도는 13세기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석권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다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탱크 10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0만 명이 아니네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바로 복수입니다. 네? 복수? 복수? 개인적인 복수와 가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복수.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하게 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의 남달랐던 출생과 성장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이수게이라고 하는데 그는 몽골 부족 보르지긴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아버지 이수게이가 여기 메르키트 부족장의 여자를 약탈해옵니다. 그 약탈해온 여자가 바로 후엘룬 칭기스칸의 어머니인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빼앗아 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몽골 초원에서는 조금 흔한 그러한 약탈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그러잖아요. 사자랑 똑같은 방법이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칭기스칸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태몽부터 엄청났다고 합니다. 칭기스칸 어머니가 게르 안에 있을 때 천장으로 새어들어온 빛이 그녀의 배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임신하면 전 세계의 집애대가 될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소리가 귀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정복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 오른손에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어?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죠? 끈적끈적한 그런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골에서는 현재도 아기들이 태어날 때 손에 핏덩이가 묻어있거나 쥐고 태어나면 되게 이제 전사가 태어났다. 이런 약간 좋은 징조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태몽과 징조를 안고 태어난 칭기스칸이지만 몽골 초원의 눈물이라 불리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유목민이 존재하는 사이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몽골에는 나이만, 타타르, 메르키트 등 강력한 부족들이 있었고 몽골부처럼 약하지만 각자의 세력을 유지하며 사는 많은 부족들이 대립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격렬한 싸움과 서로 약탈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부족들이 많은데 저 중에서 칭기스칸은 어떤 부족이었어요? 네. 바로 칭기스칸은 그 중에서도 약했던 몽골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적게 시작했네요. 그리고 몽골은 세력이 약한 부족들 중에 하나였고 이 몽골부에서 태어난 칭기스칸은 몽골 초원 자체만을 통일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골 유목민 전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외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거의 몽골 초원의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된 이유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때문입니다. 금나라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자원이 풍부해서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들은 치열한 야생 속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몽골 유목민 집단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몽골 유목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나라는 이 타타르를 앞잡이로 내세웁니다. 네가 몽골 초원을 통제해. 대신 우리가 너에게 그만큼 대카를 줄게. 그래서 타타르부가 몽골 초원을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나라는 몽골 유목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는 힘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계획을 실행합니다. 금나라는 타타르를 앞세워 포로를 잡은 후 수레바퀴보다 키 큰 남자는 모두 죽입니다. 몽골 초원의 남자아이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거친 야생의 땅 몽골 초원에서 혼란과 분열 속에서 생존한 칭기스칸은 이제 9살 되던 해에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몽골부가 주변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으면서 연합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결혼동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콩기라트라고 불리는 부족으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몽골의 풍습에 따라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칭기스칸을 사돈집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을 만나게 됩니다. 타타르구나. 타타르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타타르부가 이수게이를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술 한잔하고 음식 좀 먹고 가시라고. 아내 밀기의 떡도 뭐. 그런데 이게 초원에서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이러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초원의 룰, 법칙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 진짜요? 아무리 적이라도 초대를 받으면 그 자리에 베푸는 음식이나 그런 것을 먹어줘야 되는 그런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몽골 게르나 또는 어떤 집안에 방문했을 때 음식을 대접하면은 최소한 맛을 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독 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독살이라고 하면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은 반지를 껴서 이거를 해서 만약에 반지가 색깔이 변하면은 아 이거는 독술이다 해서 바로 이제 안 먹는 그런 맞아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예전에 옛날 계란찜 먹을 때 숟갈 변화가지고 엄마 보고 독 탔냐고 성이요? 그랬던 적 많아요. 아 네네. 타타르족은 몰래 술에다가 독을 넣었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집에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엄청나게 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그 어린아이 칭기스칸에게 모든 실현과 역경이 동시에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이 없이 초원에 버려진다는 것은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더군다나 칭기스칸은 삼촌들과 부족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칭기스칸은 터로 생활까지 하며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터로가 된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칭기스칸에게 탈출의 기회가 생깁니다. 탈출을 하자마자 그의 안에 브루테가 있는 부족으로 찾아가고 힘을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뒷배를 얻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칭기스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왔어. 어떤 위기이냐면 바로 자기 아내 브루테를 메르키트부가 약탈을 해갑니다. 자기 엄마도 메르키트에서 빼앗아 온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 대한 복수죠. 메르키트가 복수한 거야. 아내를 다시 또 잃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의형제 케레이트부의 옹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같이 메르키트부를 공격하자. 내 의형제의 아들이 찾아왔으니 내가 네 청을 들어주겠다. 조력자가 있었구나. 태무진과 옹칸 그리고 여기에 태무진의 의형제 한 명이 또 참가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무진과 의형제를 맺었던 짜무칸 몽골에서는 한 번 의형제를 맺게 되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도 가족 그 바로 다음에 친구 약간 친구를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의리를 중시하는구나. 칭기스칸과 짜무카의 의형제 맹세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칭기스칸은 옹칸과 짜무카의 도움을 받아서 메르키트부를 공격합니다. 칭기스칸은 자기 부인을 찾아옵니다. 결국 메르키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칭기스칸은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내가 더 많이 안 가져요. 똑같이 갖거나 아니면 내가 덜 갖거나 하면서 부하들을 책깁니다. 확실히 인기가 많았겠네요. 당연히 인기는 초원에서 급상승한 거죠. 몽골 초원에서 칭기스칸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초원을 통일하고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때부터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186년경에 몽골부의 칸이 됩니다. 칸은 드디어 칸이 됐나요? 그런데 칭기스칸이 칸이 됐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자 의형제였던 자무카가 묘하죠. 느낌이 질출하나? 그 의형제가 오래 못 가겠는데요. 많은 이들의 신임을 얻는 그러면서 힘이 강력해지는 칭기스칸과는 달리 자무카가 이끌던 부족에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무카 부족에서도 칭기스칸을 따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결국 자무카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배신을 보면서 아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결국 칭기스칸과 자무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전쟁에서 자무카가 이깁니다. 이겼어? 네. 자무카가 이겨요. 아니 인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지? 자무카의 군대가 기본적으로 전사가 많고 게다가 아직은 자무카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무카와의 전투에서 졌는데 그 후에 칭기스칸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전투에서 칭기스칸은 지게 되지만 그러나 큰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자무카가 이겼죠. 이겼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칭기스칸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게 이긴 게 아니죠. 얼마나 확연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망갔던 자기 부족원들을 이번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를 잡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여요? 죽입니다. 배신한 이들을 소태 삶아주겠어요. 삶아주겠어요. 와. 와. 초원에서도 이런 방식의 처벌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이 사람에게 충성을 할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접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나도 언제 삶아질지 몰라. 맞습니다. 두려웠고. 그래서 자무카는 내부에서조차 인기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칭기스칸이 몽골부를 통합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또다시 자무카 세력과 두 번째 또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장 선택의 우선권이 칭기스칸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리한 곳이 아닌 불리한 곳을 선택을 해요. 선택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선택권이라는 게 전쟁을 하게 되면 약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여기서 싸울래? 여기서 싸울래? 전쟁터를 네가 정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꼭대기죠. 그런데 칭기스칸이 전장 선택권을 여기다 씁니다. 저기는 완전 화살바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칭기스칸이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이 산을 불태우나? 아니요. 사방을 다 막아버립니다. 포위를 해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떨어지면 고립이죠. 지구전으로 가면서 포기 안 되는구나. 자무카의 군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1201년 쿠이텐 전투에서 칭기스칸에게 짓게 됩니다. 이후에 나이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칭기스칸의 몽골부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이만 키레이트 타타르의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타타르 역시 빠릅니다. 바로 타타르 쳐야? 오히려? 쳐야죠. 쳐야죠. 복 써야지. 칭기스칸은 타타르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부하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규현 씨가 한번 힘있게 읽어줄래요? 적을 누르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 멈추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병사라면 이거 네 거야. 이제 인센티브인 거죠. 너 네 거야. 이러니까 더 열심히 더 잘 싸우고 싶고 칭기스칸의 이 조치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을 하게 되죠. 왜? 싸워서 이기면 다 내 거니까. 결국 1202년 타타르와의 전쟁에서 몽골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자무카의 결투에 타타르를 물리친 칭기스칸이 캐리트마저도 복속을 시킵니다. 특히 패배한 후에 자신의 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파멸을 시킵니다. 성인들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야지 복수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칭기스칸이 나이만과의 전쟁에 일을 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형됐던 자무카가 패하면서 나이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몽골부는 사실 수적 열쇠 였기 때문에 칭기스칸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맞춰보세요. 칭기스칸이 자신의 군대 숫자가 더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정답 허수아비 아니야? 허수아비 초원에서 쓴 정답입니다. 참 똑똑하네요. 아니 너무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다들 지금 몰라서 얘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줄 없었잖아요. 칭기스칸의 군대가 10배 이상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비 마에다가 허수아비를 안치고 심지어는 말꼬리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묶어서 막 뛰어다니게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나이만의 처지가 사실은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고 몽골부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무카가 나이만부에서 또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자무카를 끌고 몽골부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이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무카를 칭기스칸에게 바치니까 칭기스칸이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런데 칭기스칸은 자기 죽음을 배신한 부하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무카를 죽여야 하죠. 자무카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땅에 피를 흘리고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자무카를 필퇴하라 말들이 밟아죽입니다. 그럴 바에는 피 흘리고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 당시의 가치관과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의형제였던 자무카를 마지막으로 친구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칭기스칸은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진 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몽골의 초원을 하나로 통합을 했죠. 드디어 1206년 대몽골국의 대칸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이구 화려해졌다. 왕관을 썼네요. 칭기스칸이 왕관을 쓰고 있고 게르가 보이죠? 건물이 아닌 게르에서 이렇게 대칸으로 즉위를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 그렇죠. 대칸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일을 했지만 여전히 내부는 분열된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 부족들의 우두머리들 귀족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족 부족 단위의 몽골 초원을 다 해체를 시키고 다시 재편성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5살부터 65세, 70세까지 현역입니다. 현역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15살부터 남자들은 65세, 70세까지 다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재수 좋아서 오래 살게 됐는데 오래 살아도 군대에 계속 현역으로 계속 현역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면 들어오는 게 맞죠. 전립국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몽골 유목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로서의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주 무지런한 군인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아주 무지런하게 들려요. 원래 몽골의 군사제도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규율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한번 칠판에 띄워주실까요? 유목민의 군대는 그래서 10호제가 기본입니다. 10호, 100호, 1000호, 10,000호 10명이 있으면 1개 군대인 거죠. 그리고 10명인 군대가 10개가 있으면 그러면 100명이 되죠. 그리고 100호가 또 10개가 있으면 1000호가 됩니다. 그리고 1000호가 또 대여섯개 되면 만호가 돼요. 그래서 한 6, 7천 명 정도라고 실제 군대를 보면 됩니다. 만호장, 천호장, 백호장까지는 칭기스칸이 직접 임명을 해요. 칭기스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 번 투맨은 계속 투맨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칭기스칸은 10명을 통술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을 맡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10호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100호장도 될 수 있고 1000호장도 될 수 있고 만호장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모든 문을 열어놓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하고 무자비한 예케자삭 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민심과 군대를 장악을 합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퀴즈예요? 이게 법률인가요? 법률 법률 중에 몇 조항입니다. 저게 다 같은 건가요? 그렇죠. 여행자를 돕지 않으면 물이나 재의 소변을 보면 가출한 노예나 포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단어 하나예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답. 이게 즉시 처결 아닐까요? 바로 죽는다. 네, 고맙습니다. 사형입니다. 여행자 안 도와주다고 사형을 해보려고. 몽골 가서 저 여행자예요, 저는. 계속 이러면 다 도와주겠네, 몽골분들이. 왜냐하면 여행자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몽골 초원에 가서 게르에 그냥 들어가도 돼요. 앉으면 먹을 것 줘요. 그냥 차도 줘요. 대박이다. 심지어 손님이 왔다 하면 양 한 마리 그 날에 그냥 먹어요. 진짜? 진짜 총이 많은가 봐요. 정도 엄청 많고 양도 많아요. 그리고 물이나 재의 소변을 보면 역시 그리고 왜 재 그게 무슨 신호인가요? 재를 유목민들이 겨울에 그 게르가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온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그렇지만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몽골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징기스카는 분열된 유목민을 몽골 제국으로 통합한 다음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그 전에 몽골 초원이 워낙 혼란했고 분열돼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가축도 부족해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목국가는 정복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카는 몽골 군대를 이끌고 이웃나라로 향했죠. 그래서 칭기스카의 군대가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금나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금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또 딴 데로 갔어요? 왜냐면 금나라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지금은 이만큼이 몽골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 금나라와 손을 잡을 위험이 있는 서하 탕구트 서하 그리고 탕구트에는 특히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실크로드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재화가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금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탕구트는 칭기스칸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낙타, 비단, 곡식 많은 공부를 바치고 탕구트의 왕의 딸을 칭기스칸과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서하, 서요까지 점령한 칭기스칸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금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어요. 정주, 농경도 알죠. 초원의 유목사회도 알죠. 심지어 수령, 어로까지 복합경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의 화북지역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서 강력한 나라로 금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금나라를 정복하는 순간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탑에 오르는 거죠. 이제는 복수가 아니네요. 이제는 복수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 패자가 되는 것이 꿈이 커진 거죠.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9만에서 한 12만 정도의 정해병을 탱크 9만 대, 10만 대, 12만 대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두두두두 거리면서 초원이 땅이 울리면서 오면 쓰러집니다. 그냥 말로만 가도 다 쓸리겠는데요? 말로만 밟아도? 그런데 이제 이 금나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버티기 전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기스칸이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이거 또 알 것 같아.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이거를요? 아니에요? 그렇지? 얘기해 보세요. 투척기 같은 거? 투석기? 투석기. 아닙니다.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 하면 밖에서 쟤를 치고 있으면서 금나라 측에다가 이상한 제의를 합니다. 제비 1만 마리를 잡아서 보내주고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달라. 그러면 우리 포위 풀고 물러나겠다. 이거 뭐... 심리전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금나라 지휘관은 제대로 이상하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포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이미 예정된 포로였던 거예요. 잡히기로 돼 있던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가 와서 우리 몽골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금나라에서는 그래? 잡아서 보내줬어요. 제비와 고양이로 뭘 하려고 했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칭기스카는 저객에서 받은 고양이와 제비로 금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가 금나라를 무너뜨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난 감이 안 오는데. 정답! 예, 지원 씨. 제비를... 제비와 고양이를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고양이가 제비를 타고 성벽을 날아가는 거예요. 점프를 낙하를 해서 다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용도로? 아, 정답! 그거 잡느라 다들 쳤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아니, 몽골 사람도 못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제비와 고양이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꼬리? 네, 꼬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답! 꼬리에 불 같은 걸 붙여서 보내요. 예, 정답입니다. 아... 헝겊을 묶어서 불을 붙여서 고양이와 제비를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고양이와 제비가 귀소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날라들어가고 성벽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나라 성 안에 있는... 불바다가 되겠구나. 네,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그 동물의 습성을 이용했네요. 귀소본을. 그런데 가는 동안 안 타고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기름을 바르거나 해서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을 수 있게 이게 이제 뭐 역사에서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몽골군은 제비와 고양이의 습성을 이용해 금나라 성안을 불바다로 만든다. 높은 성벽을 뚫고 금나라의 항복을 받아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몽골 초원과 주변을 지나서 더 큰 세상으로 말발굽을 돌리게 됩니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칭기스칸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은 왜 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의 한 곳이 칭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몽골을 넘어서 그다음에 서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어떻게 이제 몽골 제국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급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정보들도 계속 소홀히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급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다면 군사적으로 몽골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또 한 나라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호레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호레즘. 호레즘?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알고리즘. 네. 그게 바로 알코리즘이 이렇게 돼요. 알코리즘 사람이 만든 수학이에요. 그게 영어로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되고 이런 수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발달한 나라가 바로 호레즘입니다. 아, 거기서 나온구나. 알코리즘.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목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생목인. 그래서 잘못 배울 때는 눈에 색깔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원래는 다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수고검에 능하고 또 장사에 능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실크로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 실크로드, 남북 실크로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레즘이 아라레 카스피의 밑으로 해서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군사대국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걸친 엄청난 영토가 모두 호레즘이 통치하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칭기스칸이 탕구트 점령했죠. 금나라 정복했죠. 그다음에 서요는 그 이전에 이미 몽골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뭐 싸워봐야. 유목민들이 통합되면 우리가 목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밟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바치겠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럼 저 호레즘을 정복하면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칭기스카는 이제 정복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칭기스카는 교역하자라면서 사신단을 보냅니다. 호레즘 군주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나는 호레즘과 싸움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리품을 양도해 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까지도 또는 상인들에게도 호레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평화롭게 교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자라고 보냈죠. 그런데 사실 그건 표면적입니다. 실제로는 숨은 뜻이 있었죠. 호레즘 왕국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칭기스카는 싸움을 피하고 사신단을 통해 교역 정보만 가져가려던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레즘의 무하마드 샵 왕도 칭기스카는의 그 속 뜻을 간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군사대국인데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은 사실은 전쟁 선포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다시 한 번 네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내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게. 그런데 그 사신단을 또 죽입니다. 결국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제는 가야죠. 복수. 드디어 호레즘으로 1218년에 출발을 합니다. 1218년이면 거의 50대 아닌가요? 60 가까이 된 거죠. 그러면 몽골인들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카는 어쨌든 전쟁의 현역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칭기스카는의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군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을 또는 세 갈래가 만나서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레즘이 칭기스칸의 그 공격을 간판한 거예요.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 하면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 군대가 금나라 수석기의 돌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전, 홍보 심리전을 이용해서 누구라도 항복을 하면 그의 처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모든 친족을 다 돌살 치길 것이다.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싸울 의지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호레즘의 많은 지역들은 칭기스칸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곳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항복한 지역은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지만 반대로 항복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메르브 아프가니스탄 지역 헤라트 이란 지역의 니샤프르 등의 도시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특히 니샤프르 지역에서는 칭기스칸의 사위가 먼저 공격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외곽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의 아들 톨루이가 도시를 급습해서 함락시키고 그 도시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모두 불태우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슬람 측의 역사 기록에는 100만 명 따위로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호레즘에 보낸 자신의 사신들을 처형했던 인물 이난축에게도 아주 호된 복수를 합니다. 바로 눈과 귀에 뜨겁게 녹인 은을 부어 죽이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불가침에 영향이 되었던 칭기스칸의 사신을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죠. 너무 무섭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쳐들어갔을 때 호레즘의 왕이었던 술탄 무하마드 샤는 칭기스칸과 몽골군의 기세에 눌려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칭기스칸의 부하장군들이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3000km 이상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갔지만 무하마드 샤는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결국 굶주림에 폐렴까지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몽골군은 호리즘의 왕을 추격하면서 조지아를 비롯해 러시아 남쪽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이 러시아 군대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연합군은 5만에서 8만 이었지만 당시 몽골군대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군대가 온 상황이었죠. 이 전투가 바로 몽골군과 유럽군의 첫 번째 결투 칼카악양의 전투입니다. 호리즘의 왕인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몽골군은 남러시아 초원 정찰을 나서게 됩니다. 단순히 정찰과 현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몽골군의 출현에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고 연합군을 모아서 칼카악 부근에서 먼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미 전쟁에 특화되어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의 군대이긴 하지만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몽골군의 승리로 인해서 유럽 대륙 전역에 칭기스카네의 몽골군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에서 싹뜨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패배를 모르는 전쟁에는 귀신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칭기스카네 병법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목민의 독창적인 병법이에요. 이 몽골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에서 생활을 어릴 때부터 그리고 활을 앞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뒤로도 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뒤로도 후퇴라고 있는데요. 4개의 갈고리가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달리면서 뿌려요. 그럼 상대방의 말들이 그거를 밟으면서 말은 쓰러뜨리고 이거는 몽골에서만 사용이 됐던 게 아니라 아예 그때 당시 전쟁시대에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다고 맞아요. 저런 거 도로에다 뿌려놓으면 도망가는 자동차에서 타이어 터지라고 맞습니다. 지금은 타이어가 터지지만 그 당시에는 말발굽에 찍히면 말이 쓰러지죠. 그래서 후퇴할 때 특히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력이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보급부대가 생각이 나죠. 식량 보급부대 당연히 다친 사람들 또 의료부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보급부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 말 안장에 또는 말 안장 옆에 주머니에 유포 또는 안장 밑에 고기를 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 등에 온기로 고기가 익어요. 살짝. 심지어는 생으로도 먹은 그러니까 또 몽골군들은 내가 타는 말 이외에도 예비마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한 서너 마리에서 대여섯 마리까지 말이 그만큼 많나 봐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단기 승부를 보지 않고 계속 치고 빠집니다. 그리고 말이 지친 기색이 보이면 바로 말에서 내리고 다른 말을 타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저쪽 말이 달려오다가 지쳐요. 그때 다시 역습하는 거예요. 말 탄 몽골인 한 명이 예비마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움직이는 군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법입니다. 군사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싸울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몽골군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게 만든 칭기스칸의 강력한 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말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법 정답 가족들을 그거 하는 거예요. 인질로? 돌아오면 가족이 없다. 너무 나쁘게 하면 자무칸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10호장, 100호장, 천호장, 만호장 그 제도에 힌트가 딱 숨어 있습니다. 정답 넌 바로 강등이야. 이거 아니에요? 땡. 아닙니다. 정답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그 호 전체가 다 같이 처벌을 받아요. 다 같이 줍니다. 정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됐는데 구해오지 않고 나만 살아오게 되면 너는 사형이야. 그 법이 담긴 내용을 규현 씨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투 중 1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명을 10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0명을 처형한다. 전투를 할 때 999명이 모두 쓰러지고 한 사람만 살아왔을 경우 설사 그 자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전우들과 같이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된다. 되게 혹독하다 이건. 무섭다. 계속 그렇게 결속력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땅에서 죽어도 언젠가는 내 가족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더 파이팅하게 싸울 것 같아요. 칭기스카는 적군일지라도 신뢰를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아군일지라도 배신한 사람은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지휘관과 군사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지휘관들조차 병사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몽골 군대는 완전히 열린 그러한 사회 열린 군대가 된 거죠.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서방국가들을 정보라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항복했던 이 탕구트가 포레즘 정복 전쟁에 군사를 안 보냈어요. 아까 항복했잖아요. 그러면 군사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결국 26년에 탕구트 원정을 떠납니다. 또 가요. 가만히 냅뒀던지 안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탕구트의 반란을 진압하던 칭기스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하 반란을 진압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탕구트 원정에 직접 참전한 칭기스칸이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야생마포에게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야생말이 칭기스칸에게 돌진하게 되고 이에 칭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치면서 고열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게 되죠. 이때 칭기스칸의 나이가 이미 6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후계자를 지목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기 옆을 지키던 아들들 후계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답! 예? 뭐 후계자들한테 너가 다음 징기스칸이다. 징기스칸은 영원하다라는 느낌에서 네가 다음 징기스칸이다. 이렇게 징기스칸이 땡 정답 예, 규현씨. 정답 예, 규현씨. 내가 죽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에게 내 위세에 굴복하던 나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정답 규현씨가 정답입니다. 어? 규현씨가 정답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야, 누가 몰라서 안 맞혀? 왜냐하면 바로 맞힌 거 어떻게 하냐? 난 안 징기스칸은 내 죽음을 비밀로 하라. 징기스칸이 남긴 유언대로 징기스칸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가 묻힌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와... 왜 징기스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칭기스칸의 무덤을 표식을 안 한 이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무덤을 누군가가 파헤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칭기스칸은 그 당시부터 어쨌든 적이 많았으니까. 신적인 그런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기스칸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건설했던 인부들마저도 천 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칭기스칸 가문의 고향이었던 핸티 산맥 부르칸산 근처 어디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 네. 저희 몽골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시신을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엄청 넓게 뿌린 다음에 수만 마리의 말들을 밟게 했어. 또 거기도 밟았네. 밟아요. 역시 밟았어요. 이렇게 말들이 달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뭇까지 심어버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네. 아예 그 땅 위에다 나무를 심어버린 거죠. 그냥 자연으로 또 돌아가셨네. 칭기스칸의 아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우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군주가 됩니다. 말과 칼로 그리고 화살로 전 세계를 누린 칸의 후예들 그 시작을 칭기스칸이 시작했다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동유럽 서양까지 제국의 영토를 넓힌 거는 바로 우구데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칭기스칸 때가 아니네요. 그래서 세계정복으로 나아간 것은 사실은 칭기스칸이 아닙니다. 칭기스칸의 자식들이에요. 1229년 우구데이가 대칸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는 고려를 침략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아들들과 또 조카들을 보내서 러시아 동유럽 원정까지 보내요. 아 이건 몽골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돼? 싸움을 해야지 영토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몽골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고 최종 목적은 몽골의 상품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몽골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대 때부터는 멀리 있던 서유럽, 유럽도 본격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전투가 뭐냐면 몽골군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연합군이 맞붙은 리그니트 전투입니다. 당시 우그데이는 자기 아들 구육과 자기 장족하였던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이 동유럽 러시아 원정을 보냈어요. 몽골군은 신속한 기병대와 강력한 공성무기들로 부장한 몽골군대는 남러시아의 도시들을 손쉽게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유럽까지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들이 헝가리 군주에게 보잘것없는 헝가리 왕 빨리 와서 항복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신을 받은 헝가리 왕 이 사람이 전투를 준비할 새도 없이 15만 명에 이르는 몽골군대가 둘로 쫙 나눠지면서 리그니트 그리고 또 하나가 모히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특히 그중에서 리그니트 전투는 몽골군에게 놀란 폴란드가 서둘러서 연합구를 조직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선제압입니다. 처음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부대가 몽골군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했죠. 이때 몽골군대의 기병들이 막 말에서 떨어지고 죽고 그러자 유럽 군사들이 더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 몽골군대는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사들은 무서운 기세로 도망치는 몽골군을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진까지 몽골군대를 같이 쫓아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스키타이 흉로 이래의 유목민들의 고전적인 전술이죠. 약하게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적을 속인 다음에 이제는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서 아까 봤던 파르티안 샷을 뒤돌려 쏘기를 합니다. 이때 몽골군대는 그 화살 촉에다가 도까지 발라서 빛처럼 화살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오던 헝가리와 폴란드 연합군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러한 연합군과 몽골군대의 전투 장면이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문장이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쪽이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몽골군대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합군 군대가 완전히 전멸한 그림으로 남겨놓은 그 당시에 장민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 결국 몽골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때 유럽 연합군 헝가리 폴란드 연합군의 지휘관의 목을 잘라서 창에 꽂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오른쪽 귀를 잘라서 희생자의 수를 셌는데 그 수가 자루로 아웃푸대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 사람들이 저들 지옥에서 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더 공포에 질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몽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승리를 이어가던 몽골군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빈 지역까지 갔다가 도련 모든 전투를 접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1241년 12월에 두 번째 칸 대칸인 우구데이가 사망합니다. 빨리 돌아가셨네. 자기 아버지는 거의 60세 중반이 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40대 초반에 죽게 됩니다. 그게 거의 다 과음이라고 오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구데이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인 구육이 칸이 되고 그 다음에 칭키스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의 아들이 대칸이 됩니다. 그리고 1260년에 쿠빌라이 그 동생인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다섯 번째 대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원세조 라고 배웠던 그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 세칸 칸입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결국 1279년에 남송을 정복하면서 중국 영토 전체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딱 50년 동안 오늘날 본다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부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카자흑스탄 우즈베키스탄 독일의 일부 폴란드 헝가리 동유럽까지 여기가 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몽골 제국 영토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몽골으로 하면 다이위한 케메쿠 이크 몽골올스 이렇게 돼요. 대몽골국 바로 이때 모두를 다 길을 만들어놨어요. 동서남북을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바로 마르코폴로 라고 하는 사람이 쿠빌라이 때 몽골 제국으로 오게 되죠. 17년 동안 쿠빌라이 칸과 몽골 제국 그리고 중국을 기록을 남기죠.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알고 있는 세계의 기술이에요. 원래는 세계의 기술인데 우리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이미 번역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중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다 그 루트를 닦아 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크로드를 몽골인들이 다 연결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지하철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다 관리하는 거죠. 개방을 했네요. 그리고 없으면 못 사는 말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참을 만든 것은 우브데이 칸한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국가의 명령이나 그다음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왜곡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고 접대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마련된 호텔 시스템이지 체인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역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한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참이라고 그랬죠? 그 참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참이에요. 한참 가야 된다. 그런 말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북경역에 가면 북경역이라고 안 쓰여 있습니다. 베이징 짠 이라고 써있죠. 참으로 써있어요. 그게 바로 역참할 때 참자예요. 몽골의 잠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몽골 사람들은 다민족 다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여러 지역에 대한 기존 권력들의 정치적인 권위 또 그들의 문화 습속 언어를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또 종교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종교를 다 공인했으니까 우와 진짜요? 억지로 바꾼다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나한테 복속만 인정을 해. 그리고 세금만 조금만 내. 그래서 결국은 13,4세기에 유라시아는 동쪽 끝에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에 지중해 세계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상호 소통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대여행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기스칸 덕분에 글로벌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칭기스칸을 야만적인 정복자 그리고 피해 군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또 인물을 평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칭기스칸 덕분에 이리필아